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사단법인 해돋는 마을을 방문해 지역 독거노인들을 위해 사랑의 쌀을 전달했습니다. 쌀 기증식에서 한장총 송태섭 대표회장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잘 섬기는 해돋는 마을이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. 해돋는 마을 장헌일 이사장은 소외받고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위해 한장총이 사랑이 가득한 쌀을 기증하고 기도해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.